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 이게 실천지침이에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 보세요. 몰라 해가지고 자명해지면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양심의 진리에 밝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천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공, 나 자아에 대해서 애고와 참나를 이해한다면요 자아가 무상하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과거에 집착 안 하셔야 되겠죠 무상하다는 걸 알면서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계시면 이거는 재행 무상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재행 무상의 진리를 안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일체계고란 걸 안다면, 일체가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아니란 걸 안다면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맙시다 필요한 걱정은 해야죠 다만 여기서는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이 손입니다 걱정하고 있지 말라 애고를 내세우지 말라 애고라는 게 제법 무화 일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어떤 게 납니까?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감정이 나예요 그렇죠? 분명히 애고는 존재하지만 어느 거 하나 고집해서 나라고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내세우지 말고 내려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 나, 참나를 만난다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열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이 네 가지만 실천하고 살아보세요 자아의 진리만 알아도요 애고가 뭔가에 대해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과거도 내려놔라 집착하지 마라 흘러가는 거라는 걸 알아라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걸로 걱정하지 마라 나라고 하는 것도 시시각각 변하는 건데 어느 하나의 나에 매몰되지 마라 내 이름도 몰라 해라 그럼 영원한 나, 참나의 현존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실천지침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과거에 대한 집착 아니면 미래 걱정 아니에요? 그거 몰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 걱정하는 주체인 나에 대해서도요 그거 애고 아닙니까? 참나가 아니라 지금 애고잖아요 애고도 한번 몰라 해보세요 어디 안 가니까 걱정 말고 몰라 해보세요 애고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존재하죠?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있으면 애고를 대표하는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계시면 존재만 있잖아요 그 존재 만족해라 이 실천지침입니다 아공의 진리를 안다면 이 네 가지는 실천하고 살아라 기본적으로 어디서든지 그럼 집안일에 가족하고 티격태격 해도요 지나간 과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니까 과거 몰라 미래 또 내일 또 이런 일 터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몰라 지금 나라고 하는 것도 몰라 하고 참나의 현존에 만족해 버리시면 그러면 그 시각으로 다시 지금 그 가정사를 돌아오면 어떻게 보일까요? 달라요 다르게 보이네요 실천지침 14주 중에 제가 아공의 진리 네 가지 말씀드렸죠 벗공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 그러면 이렇게 참나 현존에 만족해서 몰라 잘하면 지금 이 아공의 세계는 알 수 있겠죠 과거 미래 내일을 몰라 하고 지금 참나 현존에 만족하시라는 이런 아주 몰라가 생활화된 삶이 이제 아공의 진리를 아는 삶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공의 진리까지도 아 참나가 현존하는구나 정확히 아시라는 거고요 벗공의 진리는요 그 세계에서 다시 이 현상계를 돌아보니까 일체가 일체 존재가 참나의 신비더라 지금 알고 계시나요? 알고 사시나요? 지금 생각감정우감 여러분 마음의 VR의 작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거 알고 살아라 실천지침이에요 생각감정우감으로 이루어진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감정우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들은 참나의 신비다 그러니 애고가 혼자 난리벅서 떨지 말고 일체가 참나의 신비라는 걸 알면 참나한테 참나의 현존의 일체를 좀 맡기며 살아라 지금 뭐 괴로운 일, 슬픈 일, 미래 걱정 이런 거를 아공 단계에서 몰라만 했다면 이번에는 참나한테 맡기는 몰라를 하라는 같은 건데 지혜가 더 넓어진 거죠 몰라 한 게 단순히 집착 안 하고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참나한테 사실은 맡기는 거라는 걸 알고 몰라 해라는 겁니다 참나한테 맡기고 몰라 해 일체를 주인공한테 맡기고 참나한테 맡기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일곱 번째 참나 뜻이 뭐냐? 육바람이죠 참나 뜻대로 살아가라 육바람이를 구현하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 여덟 번째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인 삶을 살아 그게 참나의 뜻이다 이거죠 사실 여기까지 해서 뒤에 7번, 8번은 구공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벚꽁의 극치가 구공이라 벚꽁 안에서 구공까지 써놨어요 나머지 여섯 개는요 구공의 한 조목, 한 조목씩을 핵심으로 써놓은 겁니다 양심의 여섯 가지 덕목을 써놓은 거 사랑, 사랑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왕 읽어드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베풀어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정의는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참나에 새겨져 있는 진리라고요 이거 어기면요 바로 찜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베풀어라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찜찜한가 안 한가 속에서는 찜찜한데요 에고가 덮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항상 깨워서 참나랑 접속해가지고 살펴보면 잘 보입니다 인욕은요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 인욕과 예절이 다 들어있죠 진실이면 반드시 오케이 하고 빨리 수용해버리고 늘 매사에 겸손하라 남하고 조화를 이뤄라 양심의 구현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지혜는요 선정은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랑 접속하라 이거 어기시면 찜찜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시면 찜찜해요 정신이 흐리몽텅해도 우리는 찜찜합니다 아 정신이 왜 이러지 선명해지면 좋아합니다 날 맑아지면 좋아하듯이 정신 맑아지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참나 안에 이게 새겨져 있다니까요 이게 옳은 거라고 진실을 수용 못하는 게 찜찜한 거라고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혜 마지막 늘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구하라 자명한 거 자명하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해라 그 외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다 비양심이다 이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뭘 이해할 거고 뭘 아니오 할 건가 이게 자명한 건 이해할 거고 우리가 찜찜한 건 아니오 하겠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당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 하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당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거라는 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당하기 싫을 짓을 그 사람한테 할 때 안 찜찜하시냐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은 안 찜찜하죠 소시오패스들은 찜찜해도 마비되어 있죠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큰일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살아있는 분들은요 느껴요 느끼는데 미세하게 느껴서 문제예요 이거를 선명하게 느끼면 여러분 다 위대한 보살 큰 성인군자 다 되는 겁니다 이 양심의 소리 선명히 들은 것뿐이에요 성인군자, 보살, 부처님, 철인들은 다 이거 잘한 거예요 홍범 14주만 지키면 온 인류가 양심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인생을 걸고 한 30년 수행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동서양 모든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유불선 진리들을 잘 제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그 소리에 맞게 정리해 놓은 것뿐이에요 나의 진리, 존재의 진리,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양심의 진리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몰라 괜찮아 해서 평안이 오면 참나랑 접속이 돼서 평안이 오면 그 접속에서 평안이 됐을 때 하나님하고 신하고 합의된 거예요 지금 동학의 시천주, 천주님하고 하나님하고 합의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끌어내서 현상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와 힘이 육바라밀입니다 그 지혜와 힘의 육바라밀로 현상계를 바꿀 수 있어요 에고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성이 구현돼서 자꾸 하나님이 지구를 버렸다 인류를 버렸다고 하는데요 인류가 인류를 버린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하고 제대로 접속만 되면 인류는 개벽이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신성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성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이 선택하지 않으면 인간이 신에게 몰입하지 않으면 신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땅에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경험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혼자 경험해 보세요 내가 참나에 몰입을 하면 내 안에서 지혜와 자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실험해 보세요 나옵니다 명상만 조금 잘 돼도 그렇게 평안하고 세상 없는 평안, 자비, 지혜, 알 수 없는 실천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잠깐 기분 내고 만다는 거예요 인류가 끝없이 끊임없이 접속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신한테 모든 문제는 그 전지전능한 자리에 접속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도로 전지전능 못 안 해 이게 게임의 룰이에요 그렇게 한탄하면 영원히 신은 인류를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바로 체험해 보세요 지금 세상 없는 평안이 나오나 해보세요 지금 난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울할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래요 카르마는 그래요 그 초월한 힘이 있는지 보세요 지금 과거 몰라 해보시고 미래 몰라 해보시고 내일은 몰라 해보시고 한번 현전해 보세요 그 자리에 우울이 있나 그 자리에 불행이 있나 자꾸자꾸 접속하시면 그 안에서 평안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권능이 나옵니다 자비가 나옵니다 인류가 앞으로 알아야 할 건 이거고요 진화되어야 될 거는 이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되고요 그걸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 안 하면 다 죽는다 하는 소리가요 실제로 바로 다 죽는다가 아니라 더 험한 고등 침팬지 소시오패스들이 주도하는 더 험한 짐승들의 삶을 경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막연히 인류는 나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입한 게 있어야 결과물이 나오죠 변수가 바뀌어야죠 안타까워서 그렇죠 인류가 이것만 알면 사는데 선천문명이죠 선천문명의 종합판이에요 선천문명을 종합해 보면 딱 액기스가 이겁니다 아공 복공 구공 이 말이 어려우시면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양심의 진리 또 다르게 말하면 참나의 현전 자아의 진리는요 존재의 진리는요 참나의 작용 양심의 진리는요 참나의 뜻 이게 탑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진리라야 인류가 온전하게 서지 아공 복공 하나에 치우쳐버리면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저희 14조 진리 중에도 아공에만 멈춰볼 수도 있겠죠 참나의 현전에만 만족하고 끝내는 분 복공에서 멈추면요 선도 악도 다 참나의 작용이다 해서 멈춰버리겠죠 구공까지 가야 뭐가 나와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해야 될지가 그때 나와요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해야 될지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은 뭐고 악은 뭔지 구공까지 안 가고 멈추면 저기 잘해야 인도 철학입니다 잘해야 인도 철학 그렇죠 자 오늘 또 정토 접속 하시죠 지금 정토 접속 우리부터 하자고요 남들 왜 남들은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아까워요 지금 빨리 정토 접속 하셔서 내가 육바람일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남이 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육바람일 하시나요 최소한 지금 몰란을 하시나요 자명은 하신가요 아공 복공 구공 진리의 입각에서 볼 때 자명하신가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 홍익보살 홍범 14조의 입각에서 볼 때 자명하신가요 이것만 따지자고요 바쁘죠 하루 바빠요 하루 스트레스 받으실 정도로 바쁘시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할 일이 있다고요 지금 아 오늘 할 일 없네 사실은 할 일 없지 않죠 그건 애고 입장이고 할 일 없네는 뭐 재밌는 일 없네 이 소리고 지금 양심을 알면요 참나는 뭐 하라고 하죠 육바람일이에요 참나는 시공을 처월해서 인류에게 육바람일 하라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쵸 이게 받아들여지시면 여러분 지금 계벽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높은 보살 돼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hatchet 이처럼 이처럼 지금 camp